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누구든지 운행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8월달에 진짜 최악의 온기를 갖고 있는 띠라든지 이런 그게 있나요 혹시? 42살 42살 닭띠들 올해들 8월달에 조심하세요. 사고 수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사고 수 있고 24살 토끼 때도 사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51살 51살 지띠들 구설에 간제가 있습니다. 사고 수가 있고 구설에 간제라는 거는 사고가 나서 씹이 붙어서 간제가 붙은다는 소리예요. 늘 조심하세요. 그리고 잔나비띠 원생이띠들 55살 55살 잔나비띠들 8월달에 조금 사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몸도 아파요. 그러니 조심하세요. 사고 수. 그리고 60살 돼집띠도 안 좋습니다. 그분들은 사고 수가 있고 인간의 구설이 탑니다. 타서 씹이 붙고 좀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일단 저희 저희 누나가 네. 마흔돈인데 네. 이 영상을 누나에게 받치도록 하겠습니다. 꼭 받쳐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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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